또 한참을 깨끗하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야 바보야 엄마를 이렇게 못찾아 얘 되게 많이 들어 생겼어 지금 힘들어 밤이 왜 엄마를 못찾아 아니 얼굴 확인하고 다니던데? 왜? 얼굴 확인하고 다니던데 우리 밤이? 종이는 내 뒤에 강아지 모두 난리를 치고 있어 진짜야? 형아 얘 이 묵직함에 개당황했는데 이게 어차피 가정은 거기는 없구나 우리 같은 데라 자기 어느 라면이야? 아무거나 먹어도 안 돼 종이 앉아서 기다려야지 종이야 종이 그래 화내 앉아 형이 앉아 형이 앉아 형이 앉아 앉아 밤이 정신 차려 형이 앉아서 기다려야지 밤이 앉으라 이게 아니고 앉아 내려가 가정은 밤이는 밖에 나가는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을까 응 일찍하게 앉아 밤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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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고 떨지말고 형이 기다릴게 형이 줄게 잠깐만 딱뚱 저 어디가? 이거 어디 가는거야? 너 왜 엄마 찾아다닌거야 또? 오늘 왜 이렇게 엄마를 잃어버려요? 어? 어? 점프하면 어떡해 일로와봐 니네 이거 코에 이거 있어서 안되겠다 그거 뭐지 언니? 하얀색 있지? 날리는거 일로와 민들레 옷이? 어 할 수 있어 소리야 잘 됐어 근데 태윤이 여행에 있어서는 자기 파워싶은 그런 기념인데 그런 기념인데 물을까요? 물을까요? 날았어요? 꼬리내면서 아 아 아 물 먹어 가미야 가미야 아 부끄러워 어 내가 먹을까 어 잡고 놀다? 커리! 파이페! 너무 밝혔네 너무 밝혔네 너무 밝혔네 너무 밝혔네 너무 밝혔네 밥이 죽으세요 뭐야? 진짜 밥이 죽네 어쩜 저렇게 통통 채우지? 저게 잘 뛰어 너네 같이 뛰어 밤이 어디가 엄마 여기 있는데 디뜩 디뜩 쟤 어디가? 밤이야 거기 왜가? 저쪽에 왜 가서 인사하고 오지? 어머나 니 가방으로 털이 쳤어 진짜? 턱 하고 맞았어 세게 맞았어 세게 맞았어 미안해 똘이 올라와 똘이야 쟤 지금 빈 정상했어 가방으로 등을 턱 맞았어 턱 하고 맞았어 새로운 애가 왔어 새로운 애가 왔어 기절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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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자 장애도 기절했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